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구현하는 중요한 이유,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에요 우선 검색엔진, 각자 선호하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셔서 페이스북 API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은 거는 또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옆에다가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적어보고 싶어요 자 페이스북 API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프로파일이니까 이 정도로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페이스북의 그래프 API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프가 그래프랑은 비슷한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 서로 연결성에 대한 수학적 논의들을 이제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고 소셜네트워크 핵심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프를 할 때 여러분 막대 그래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되고 어떤 연결성을 표현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AP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검색해서 들어오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형태의 프로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유저를 들어가면 이제 사용자에 대한 우리가 프로필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볼까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SDK를 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거를 보시면 fb.api 라고 하는 함수의 메소드죠 인자로 이 첫 번째 자리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 아이디를 얻어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될 것이다라는 뜻이고 거기에는 그 리스폰스라고 하는 저 변수의 그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조금 부산스럽죠 자세를 좀 바꿨습니다 음...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로 들어와서 콘솔로 가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이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로그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apifb.facebook.api 로 호출한다 그리고 호출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원하는 사용자의 프로필 아이디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인증된 그 사용자의 정보를 갖고 오고 싶다면 me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unction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리스프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데 shift를 누른 상태로 엔터를 치면 줄바꿈이 됩니다 여기 제가 괄호를 잘못 썼어요 자 그리고 console.log.resp 이렇게 하고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떠요 unactive access token must be used to query informat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 즉 인증이 안 돼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인증을 해 봅시다 자 로그인을 클릭하고 여기서 인증을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인증을 했고 그래서 로그인 버튼이 이제 생겨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명령을 다시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객체가 리턴되고 name 값이 2차 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일로 가서 자 우리 에코드에서 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옆에다가 저는 모듈... 모듈이 아니라 그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태그는 div 태그를 쓸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div 여러분 div 태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p 태그는 단락, h1은 제목, div는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의미 없는 태그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name이라고 적고 id 값을 그 다음 여기에 로그인이 되었을 때 여기가 로그인이 되었을 때죠 document query selector 이부터 id 값이 name in 태그의 inner 안쪽에 html로 뭐를 주냐 우리가 가져온 제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제가 여긴 이 코드 있죠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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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했구요 다시 할게요 document query selector . name inner html은 list.name이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로그인 되었을 때 이렇게 Facebook AP에 접속해서 그 사용자의 이름을 여기에 표시하면 우리가 잘 한 거겠죠 조금 지나서 이렇게 이차명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줄바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html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줄바꿈을 안하는 태그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스팸 태그입니다 그래서 div 대신에 스팸을 하면 줄바꿈이 안 돼요 그리고 콤마를 이 안쪽에 찍으니까 이름이 없는 경우도 콤마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콤마를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콤마를 이렇게 할게요 콤마? 콤마가 필요 없죠? 그냥 welcome이라고 할까요? welcome 이렇게 이렇게 다시 리로드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옆에 welcome 2차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을 하면 없어졌죠? 없어져야 되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럴 애를 공백으로 바꾸는 코드를 이렇게 다시 추가했습니다 다시 리로드 해볼까요?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차명이 나왔고 로그아웃을 하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의 API에 접속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API를 핸들링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스컵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을 쓰시긴 해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API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고 로그인이 그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